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참 희소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참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부정이 있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제 3년 하고도 한 6개월 정도 그런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있는 주요 농객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대한민국의 선거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이제 신문사의 편집 방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글을 못 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참 뜻밖의 쏙 시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그런 글을 좀 만났습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그래서 중견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니스트가 민의가 왜곡된 선거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썩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지만 긴 칼럼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몇 문장이라도 이 선거부정 문제를 직설적으로 아니고 우회적으로라도 이런 다루는 것이 돼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정도를 다루는데 3년 6개월이 걸릴 정도의 사회가 됐구나 그런 또 아쉬움이 함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김광일 아마 지금은 논설위원일 겁니다. 잡범과 정치범을 구별하는 법 중립지대는 교도소를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좋은 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범은 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잡범은 오로지 출소 이유를 걱정한다. 삼류는 딱 봐도 그의 직업을 알 수 있다. 지금 정치인들도 삼류가 많죠. 그 삼류를 보면 제목처럼 도독놈들이 절반이고 양아치들이 절반인 거죠. 도독놈들은 직접 도독질을 하는 거고 양아치들은 도독질 좀 하면 어떻노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해서 덮는 쪽이 양아치들인 거죠. 그런데 이 김광일 논설위원 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2020년도 총선 결과는 결론입니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습니다. 이런 주장이 조선일보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득표율에 비해서 80석을 더 얻은 정당이 있는가 하면 5분의 1로 쫄아든 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만큼 대부분 비례해서 의석수를 가져야 되는데 득표율보다 현지하게 높은 여러분들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탄생했던 더블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의 뜻이 극적으로 전도된 의회 구성은 이게 국민의 뜻이 극적으로 왜곡된 의회 국국회 구성은 정치 잡범들의 농단으로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알기 힘들게 말을 많이 꼬았습니다.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치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같은 결과를 막으려면 중간주의 잡범바이러스가 확산한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결론은 김광일 논설위원이 좀 더 정직하게 하려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지만 그 문제를 현재 분위기로서는 언급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한 서너 문장 정도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다. 그동안 선거 분석을 해서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K님이 계신데 전국을 다 분석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자료를 보내줬네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기준으로 21대 총선 선관이 공개 자료 사전투표 당일투표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배한 것은 100% 선거 조작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내용을 4.15 총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한 엑셀 분석 작업을 통해가지고 도움을 주신 K님이 새로 4.15 총선의 전국을 다 분석해가지고 보내준다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이게 강남구 갑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 분석한 겁니다. 강남구 가급을 보시게 되면 더불당 후보가 당일투표 득표율이 34.4% 미래통합당이 63.5%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 현지하게 격차가 생깁니다. 더불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3.5%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가지고 더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50.7% 당일투표 득표율 63.6%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2.9%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죠.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전빼기 당일투표 차이 이 차이값이 플러스 13.5%하고 마이너스 12.9%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으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당한 게 더해 주는 소위 조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만큼 엄청나게 큰 숫자들입니다. 이래서 이 케이님은 대수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100% 선거 조작으로 의심됩니다. 강남구가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전국을 또 분석하셨는데 전국은 당일투표 기준으로 더불당이 45.9% 미래통합당이 54.1%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더불당이 엄청나게 높고 미래통합당이 엄청나게 낮겠죠. 그래서 당일투표 기준으로 보면 더불당이 151석 미래통합당이 178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의석수는 2020년도 8월 의석수 기준으로 보면 169석하고 115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김강일 논설위원이 이야기한 바로 그겁니다. 2020년 총선 결과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 기준으로 이렇게 151석 대 178석이 나오면 당일사전을 다 합친 의석수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더불당은 169석 미래통합당은 115석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투표자수라는 전체 투표자수가 모집단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사전투표자 그룹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자 그룹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모집단과 사전투표집단 당일투표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본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점에서 공통제입니다. 대수의 법칙처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투표자수라 전체가 모집단이 있으면 그 모집단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표본집단을 꺼내고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 군데서 나오는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15 총선 같은 경우는 더불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현지하게 높고 미래통합당은 현지하게 낮은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전산 조작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여러분들을 관여하더라도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보시는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분석한 것은 제야 전문가 한 사람이 분석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란 것은 한두 사람만 관여하더라도 다 그 한두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못 밝혔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1일 날 총선하고 2027년도 대선도 그렇게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울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 63-36, 63-36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숫자들 가운데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도둑놈들과 양아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도둑놈은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하수인들로 하여금 선거 결과를 조작하도록 만들어내도록 한 자들이 모두 다 도둑놈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무긴하거나 그리고 간과하거나 무관심하게 이름대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양아치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들과 양아치들의 공화국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의 김광일 이런 논술위원이 이처빈념 총선 결과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다. 국민의 뜻이 극적으로 왜곡된 국회 구성은 정치 잡범들의 농단으로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 잡범들이라는 표현이 아니어도 도둑놈들인 거죠. 국민들의 표를 훔쳤기 때문에. 이런 맹백한 확정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를 밝히는 날이 오기를 확수고대합니다. 그게 올 수가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기 조선시대의 시민들처럼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관위가 여러분 뽑아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이 오죽 여러분들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눈에 선하게 밟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무릅쓰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병호 tv는 1년 넘게 28일마다 구독자 수가 1200명이 빠집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1.2 1200명씩 구독자 수를 계속 빼는 겁니다. 언제까지 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 들어와서도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도둑놈들과 양아치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지금은 피해를 제가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다 이제 보고 아웃성을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눈앞에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눈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무시하고 그냥 갈 때까지 또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한 이 소위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 시리즈를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확산시켜서 다시 우리가 조선시민들처럼 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혼탁한 시대에 반듯하게 역사를 보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김동주 교수가 26년간의 신학과 역사학을 여러분들 총집대성해서 여러분들 펴낸 역작 대작 한천쪽 분을 당대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소위 지식과 지혜의 지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